초경 로타리바란 에어 다이 그라인더나 에어 금형 그라인더에 장착해 금형의 마무리 가공, 용접 후 찌꺼기 제거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는 절삭 공구입니다. 금형이나 용접 작업 시 다양한 형태의 작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로타리바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규격의 제품이 존재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작업 환경에 알맞는 로타리바의 형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할 로타리바의 형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로타리바의 모델명의 끝을 보면 DC 혹은 SC로 표기가 되는데 DC는 더블컷, 날이 양쪽으로 형성된 로타리바를 뜻하는 것이고 SC는 싱글컷, 날이 한쪽만 형성되어 있는 로타리바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타리바의 형태에 따라 일반형, 일반형보다 생크가 길게 제작된 롱형, 알루미늄 가공에 쓰이는 알루미늄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생크 굵기에 따라 6mm 생크 로타리바와 3mm 생크 로타리바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로타리바 구매 전 보실 수 있는 규격 예신데요. 작업 환경에 맞춰 형상을 선택한 후에 에어 다이 그라인더의 규격에 맞는 생크 굵기를 확인하고 그 외에 전장, 인선 직경, 절사 깊이 등을 확인한 후에 로타리바를 선정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로타리바를 선정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로피아포드에 따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